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 마을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동천시민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게 생활하시오 잭 피고 너 애들 단속 잘해야겠다 왜 이렇게 늦게 다녀? 쌤도 늦게 다니시면서 난 어른이잖아 전 영원히 어른 못 되는데요 쌤, 보는 길에 막 항상 굳게 생긴 아저씨들 봤어요?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녀? 탈옥수들, 가짜 군인들, 말다 쓰레기들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 그 쓰레기놈들 하나씩 다 찾아내서 벌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같이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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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